골수 농축세포 치료란 무엇인가요? 골수 농축세포 치료는 골반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미분화 세포로 관절 내 주사를 통해 연골 강화와 통증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줄기세포 추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환자의 전방 장골능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합니다. 골수 채취시 부분적인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면마취나 부분마취를 실시합니다. 채취한 골수는 원심분리 과정을 통해 농축된 세포 성분을 분리합니다. 원심분리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원심분리는 액체를 분당 수천의 속도로 회전시켜 성분과 질량에 따라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혈장과 적혈구 사이에 위치한 줄기세포층을 추출합니다. 시술 시간과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술 시간은 대략 20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술 후 다음 날부터 가벼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합니다. 이 치료법의 효과와 안전성은 어떤가요? 통증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환자들은 관절 통증이 줄어들어 생활이 편해졌다고 보고합니다. 본인 골수 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과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떤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인가요? 골관절염 위기에서 3기 초중기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5, 60세 이전에 관절염이 시작된 환자나 다른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